퀴즈벅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너 그 얘기 매번 하잖아 찾던 행성이 확실해 찾던 행성이 확실해 찾던 행성이 확실 인정해 정리해보자면 인간들이 자기들 행성을 망가뜨렸고 멍멍이들을 우주로 보내서 새 행성을 찾게 시켰다 완벽해 보이는데 패스어 우린 패스할게 아니 뭐 그래 하지만 너희를 설득할 방법은 있어 여태 어떻게 살아남았대 사실 그게 우리도 미스터리야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가비자 오늘은 내가 잘못 판단했어 다신 안 그럴게 네가 명령을 거역하는 날이 올 거야 캡틴 하지만 나한테 들키는 날엔 너 끝이다 최고는 자네들에게 살렸다 걱정마 너랑 모든 인간들에게 꼭 멋진 새 행성을 물어다 줄 거야 죽어라 외계 생명체야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어 조사 결과 지구와 기후가 아주 비슷해 어차피 올해 둘 뿐이라고 캡틴 어떻게든 당장 이륙시켜야 돼 말 틀어야지 여기 있자 미안해 근데 오늘은 네 말 안 들을래 죽어라 외계가 죽어라 애플을 죽어라 애플을 죽어라 애플을 왜 이럴을 내게 자